모르겠어요 지금 한테리어가지고 원래 몰라요. 자 지금 1번 2번 다급해지고 있습니다. 자 1번 2번 네네네. 제이크 씨는 시간이 아직 멀었어요. 아직 멀었어요. 일단 조금 살짝 몸을 돌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메뉴 살짝만 적어줘봐봐. 여기 살짝만. 이거 신경 써주시는 거 맞죠? 더 부담스러워가지고. 상황이 되면 내가 그쪽으로 유도해주면 되잖아. 자 이렇게. 아 이거 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아하. 그걸 하고 싶어요. 더 놀라질 것 같은데. 제가 아무튼. 류이카 씨가 원하는 메뉴. 자 류이카 씨가 원하는. 8위 류이카 씨가 원하는 메뉴는 이 메뉴입니다. 아직까지 귀에 있어. 아직까지 귀에 있어. 아직까지 귀에 있어. 아직까지. 아직까지 귀에 있습니다. 예.